선생님이 봤을 때 궁합 중에 최고 중요한 궁합이 뭔 거 같아요. 최고 중요한 것은 속궁합이지.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형편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면. 다 용서가 되는 거 같아. 경험해 보셨어요? 나는 앉아서 무슨 경험. 옛날에 경험을 했지. 옛날에. 그러면 속궁합이 제일 중요하다. 그럼 제일 중요하죠. 그럼 만약에 속궁합이 안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. 안 맞는 경우 그러니까 바람피우는 거지. 잘 봐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맞나 봐. 응. 되겠어 안 되겠어. 안 되죠.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속궁합이 안 맞아. 근데 뭐 구슬한다거나 뭐 부적을 써서 맞출 수는 없어요. 와.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맞춰주지 이렇게 극과 극인 거는 못 맞춰줘. 그거는 병원 가야 돼. 병원 가라. 비누 끼꺼 가야지. 작으면 키워주잖아요 지금. 짧으면 길게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좋아. 그럼bar. . 난 Hammer. asti. 작 Zack. نidden 짠. 신えばchsel